한글이의 TV 플레로게임즈의 모바일 SNG, 바이킹 아일랜드 포카카오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풋나무녀 선발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. 개성 넘치고 매력 만점의 이용자가 가장 자신 있는 포즈로 촬영한 사진을 음모한 후 1차 예선, 2차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 우승자를 선발하는 이벤트인데요. 1차 예선에 음모한 이용자 중 내부 심사를 거쳐 75명을 사전에 선발했으며 오는 22일까지 바이킹 아일랜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2차 온라인 공개 투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. 최종 투표 결과는 12월 29일에 공개될 예정이며 귀여움, 청순함, 근육남 등 5개 분야별로 총 25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이번 이벤트에는 1차 예선에 통과한 이용자들은 흑진주 1,000개를 최종 선발된 이용자들은 흑진주 5,000개를 각각 제공한다고 합니다. 또한 건물에 합성시켜 추가 경험치와 골드를 얻을 수 있는 몽룡팩과 춘향팩, 미공개 건물이 주어진다고 하니까요.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